그대 마음에 녹는 점 곽재식 작사 작곡 곽재식 연주 최고 알아붙은 내 마음 녹는 점은 몇 도일까 나는 네게 물었지 나는 네게 말했지 98도 정도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높은 온도에 나는 널 떠났어 하지만 이제보니 단위가 들렸어 화씨 온도였다니 얼어붙은 그대 맘 녹는 온도는 레스키 태온 섭씨 39 6.5 절대 온도 환산에서 309.6 오켈미 1미 였는데 S.I. 단위 쓰지 않는 그대여 난 이제 그댈 명령 떠나갑니다 마지막 내가 그대에게 남기고픈 말 비트 팝도 쓰지 마세요 비트 팝도 쓰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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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